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학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학과는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초등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지도능력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초등교사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수업은 1학년 때는 전인교양과 교직과목, 2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는 12개 과목의 교과교육론과 심화전공과목 그리고 교직과목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교양 수업에서는 인성함양과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의 배움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교과교육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예체능, ICT를 포함한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제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타지역 또는 해외로 교류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1학기에서 1년간 서울교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에서 수학할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와 미국, 필리핀, 남호주 등의 해외 지역으로의 교육실습,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GTU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초등국어교육, 초등윤리교육, 초등수학교육, 초등사회과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체육교육, 초등음악교육, 초등미술교육, 초등실과교육, 초등교육학, 초등영어교육, 초등컴퓨터교육 등 12개의 심화전공이 있습니다. 입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에 필요한 공통교육과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또한 심화전공 수업을 통해 특화된 교육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이로써 특정 교과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심도있게 배우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우리 학과 학생, 졸업생 대부분은 전국에 있는 공립, 국립,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거점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의 인프라를 풍부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특성화된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초등교사 양성학과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 평화의 섬 제주에서 올레길을 걸으며 교육자로서의 소양과 역량은 물론 교양과 인성을 겸비한 초등교사의 꿈을 키우십시오. 아름다운 섬 제주